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주류 인사들을 당직에 임명한 지 하루 만에 비명계가 공개적으로 이 대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 핵심은 이 대표 자신이라는 건데, 친명계는 도가 지나치다며 반발했습니다. 우현기 기자입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직 개편을 단행한 지 하루 만에 비명계가 이 대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. 비명계의 불안,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당직 개편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, 근본적인 해법은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겁니다. 이상민 의원도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며 다른 당직을 바꾼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 대표 거취가 정리되지 않는 한, 민주당에게 씌어진 방탄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. 친명계는 선을 넘었다며 반발했습니다. 친명계 한 의원은 어렵사리 당직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하루 만에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. 양측 간의 불신의 고른 사무총장 교체 여부를 두고도 드러났습니다. 한 비명계 의원은 채널A에 사무총장도 교체하지 못했는데 제대로 쇄신이 되겠냐며 핵심을 피해간 개편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하지만 친명계는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.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설령 사무총장을 교체했어도 또 다른 이유로 이 대표 사퇴를 요구했을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.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.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